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2020년 마지막 영상인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스토커즈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연하는 채널이라서 제 위주,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된 옷들이 소개되었죠 그래서 연말 마무리 영상은 저희 스토커즈 팀원 모두가 각자 꾸미는 베스트 코디 한 착장씩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각 팀원마다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거기다가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왜 진 기분이지? 이런 콘텐츠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팀원별 취향 코디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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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. 굿바이 2020년 안녕.